아 이거 랜덤이야? 뭐야 이 트위치는 뭐야 이 람마스는 뭐야 이 스윙 아 진짜 개 재미없는 것만 나오네 자치 가능? 아 하기싫어 무슨 스윙이야 아니 이거 뭔 재미랑 스윙 하기싫어 뭐야 이거 개노 재미잖아 그냥 람마스 할거야 차라리 람마스 할걸 감살하러 갑시다 개노답이잖아 이거 죽어라 제발 왜이렇게 많았어? 많았댔네 정글이나 돌이자 진짜 재미없다 이거 아니 뭐하자는거야 아 아 이거 못하겠어 개 노답이야 이거 캐릭터 얘는 막 쫑쫑쏘는데 난 뭐냐고 가라 까마귀 가라 까마귀 진짜 개 쓰레기다 나가자 진짜로 형 그냥 탈주하고 나갈 수도 없고 탈주하고 다른 아이디로 와서 우리 오잉큐 할래? 그럼 우리 팀 무슨 죄야 탈주할만한 탈주 가능해 진짜 소희는 누가 만들었어 진짜 소희는 누가 만들었어 두번째로 탈주하고 기본 코너 두번째로 congκε 그냥 управ놀다 tag 이렇게 형